한적한 여름날의 휴일을 즐기고 있었다 문득 그미는 나에게 말을 걸었다 이제 어디 가느냐고 만화책 보러 가야지 만화책을 먹는 것 같으십니까? 우와 좋아 안녕하십니까 나시 입고 찍는건 좀 그런거 같다 당뇨개 300g 검멸치 500g 검멸치 500g 대파 한단 양파 반개 삼겹살 300g 담고라 모조리 물잎도를 붓고라 무엇하느냐 불을 키워 적들을 성렬하여라 기놈들 모두 갈아버리거라 영시듯이 아 아 아 아 으 으 고춧가루 고춧가루 염소 스푼 소세지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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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고기 고춧가루 고춧가루 셀카루 아따갓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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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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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